야, 애야! 왜 울어?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? 안녕하세요. 여미에요. 제가 요즘 좀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.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돌려서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제가 많이 피하고 다니는데요. 오늘 표현은요. 저 사람은 왜 비아냥 꼴일까? 구독, 좋아요 누르셨나요? 아는 히토, 난 데 이즈 모 히니쿠 오 이유노 가나?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면은 아는 히토, 아는 지시어예요. 면수 앞에 와서 저 뭐뭐 라고 할 때 아는 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히토가 붙어있죠. 그래서 아는 히토라고 하면 저 사람 난 데, 왜, 어째서, 이유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. 이즈 모는 항상 그리고 언제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히니쿠 오 이유노 가나? 히니쿠, 비아냥이라는 뜻인데요. 한자를 보시면은 가죽과 살이라는 뜻이죠. 네, 가죽과 살은 몸의 겉에 있잖아요. 그래서 깊은 깊소까지 이해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돌려서 말한다. 네, 그런 뜻입니다. 이유가 말하다, 이유노 가나, 가나는 뭐뭐일까 생각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. 그러면, 그 사람은 왜 자꾸 비아냥거릴까 이거 다시 한번 일본어로 말해볼게요. 아는 히토, 나한테 이즈모 히니쿠 오 이유노 가나? 네, 오늘 포인트는요. 바로 히니쿠 라는 단어입니다. 네, 이거 꼭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고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는 히니쿠 오이유노 가나? 아는 히니쿠 오이유노 가나? 아는 히니쿠 오이유노 가나? 히니쿠 오이유노 가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